자 이 화초 베란다에서 베란다가 추우니까 요거 알려드려요 먼저 물 줘요 물 주는거 이렇게 물 줘 물 잘 먹고 잘 살아라 물 줘 이렇게 물 줘 이야 이렇게 요거 얘도 알려줘야 돼 넣어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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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탈락 안녕하세요 장둘바입니다 오늘은 뭘 알려줄라고 하냐 입동이요 인자 입동 겨울로 들어왔다는거 인자 내일인가 모레인가 입동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조경 일하다 보면 나무들을 지금까지 봄부터 잘 길렀잖아 근데 이걸 월동이 안되잖아 지금 월동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 집어들 갖고 들어가자니 진짜 나무가 어따가 놀 만한 데가 마땅치도 않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알려주는거 있어요 베란다에다가 월동시키는 방법 1탄 2탄은 이제 요거 이어서 제가 농장을 가야되요 이건 집인데 제가 지금 베란다 있는 집들을 좀 이렇게 찍을라 했더니 마땅치가 않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저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베란다 생각하고 알려드릴게 어차피 밖에가 만약에 15도 10도 막 더 오래는 춥돼요 밖에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지고 5도 떨어지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실내에서 드려갖고 아일떼 식물 일단 아일떼 식물 오늘 아일떼 식물 알려드리고 2탄에는 이제 밖에서 월동시키는 나무 있죠 그건 제가 이제 저 농장으로 가야되 근데 저는 지금 아직 집이라 서울집이라 어쨌든 제가 집에서 월동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래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영하로 떨어지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 아일떼 식물은 어지간하면 망가지거든 근데 이제 이걸 월동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줄게 어쨌든 자세히 보셔 그래야지 나무 시큰잘기를 내서 망가뜨리지 말고 어쨌든 오늘은 큰 나무 있죠 사람 키보다 좀 작은거 큰 것도 되는데 그거 이제 큰 것들은 그건 좀 제가 지금 저 마트 가서 지금 이게 좀 보은지 좀 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싸고 쉬워야지 그걸 제가 사왔으니까 그걸 한번 따라해 보셔야잉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마트에 왔습니다 자 톡톡이 단열제 유리창용 단열시트 자 유리창용 유리창용 단열시트 자 발코니 매트 발코니 매트 이게 단열이 잘 돼요 이거 하나에 5,000원인데 큰 합은 2개가 할 수 있어요 2개 자 이게 발코니 매트 발코니 매트 5,000원 자 이게 알 때 식물중에 추위를 상당히 타잖아요 얘가요 추위를 많이 타 얘가요 그리고 뭐 얘 뭐 뭐 얘도 많이 타고 일단은 이거 뭐 한두개 말해주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요 노즈마리도 원래 올 저 밖에서 추위 못견듭니다 얘 얘는 얘도 영하나 떨어졌다면 바로 그냥 못살아요 추위에 제일 약하다는 녹포수 아엘테 식물 해피트리 뭐 그런거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 요거가 이제 베란다다 생각하고 베란다는 요거는 뭐 뭐 좀 따순진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누가 베란다다 불 때려구요 그니까 이제 그런 집들은 요거 뭐야 자자자 한 영하로 한 뭐 10대 떨어지면 요 실내온도는 한 영하 3도까지 막 떨어지거든 근데 막 밖에서 막 이런 나무를 갖다가 막 아무리 보온을 해도 안 돼요 예 그거 아엘테 식물은 되질 않아 그니까 저 잘 보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린다니까 요거 지금 베란다 기준입니다 베란다 베란다가 아무리 추워도 영하 5도 이상 안 떨어지는데 5도 이상 떨어지면 아무리 보온해도 이 아엘테 식물은 못 버텨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지금부터 1탄이온 2탄은 이제 제가 농장 가서 밖에다 농원 뭐 뭐 남천이나 철죽이나 화분에 심은 것들은 아무리 땅에 심어서 이렇게 제가 나무가 저 취액 안 죽어도 화분에 심으면 다 얼어버려 거든요 아무리 취액 강해도 고건 내가 이제 그건 우리 농원에 가서 이제 2탄 해주고 조금 1탄 요거 이제 찾아야려줄게 1탄 헤헤헤헤헤 일부 1탄 자 잘 보세요 자 보셔 지금부터 이제 꿀팁이니까 잘 보시라고 지금 잘 알려드릴게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요거 지금 제가 마트 가서 사왔습니다 요거 요거 삼천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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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이요 뭐요 요거는 이렇게 써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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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만져봤더니 철물장에서 판거 많이 묶어놓은게 좀 얕더라구요. 요건 좀 두툼해. 도톰하니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싹 내가 차례진할 때 쓰는 상까지 내놨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넉넉히 해줘요.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이렇게 잡아 자 자르는거 자 자 자 자 여기 똑똑똑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자 잘 봐야돼. 이따가 보면 보시니까 아 자 해봅시다 아 자 대놓고 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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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완전히 이렇게 잘 보셔잉 플루 이따 요걸로 으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보인 줄 아 이쪽 사는 데 지금 내가 이 줄 나니까 줘 안타는 나이 아 예 아 다행인 가입 단체 3까지 걸 여기다 이렇게 싱은 이 다음 담화가 되고요 다만 그렸어요 많이 가지가 너무 크군요 이렇게 손을 가위로 안해도 돼 너무 딱 벌린 것들을 이렇게 이거 안해도 되는데 좀 크게 없는데 이렇게 따도 돼 이렇게 봐 이렇게 뒤를 꺾어둘게 되요 이렇게 이건 다 이거 놔두고 자 자 또 봅니다 바로 잘 벌려 꿀팁이 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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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을 끄는 것 같다 아 아 아 아 어 불러 이렇게 했다 이거 한 사람이 도와주는데 나 혼자 하니까 그럼 되요 자 이렇게 아 아 치마 입혀 바지 입혀 바지 입혀 한쪽 기울여서 당기고 자 잠깐만 이거 내려놓아요 약간 내려놓아요 이렇게 자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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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이걸 이건 다른게 힘들어 안써 봐서 잘 안써 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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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끝에다 올려 이렇게 자 이거는 꼬꼬로 치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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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정도면 영하 2도까지는 돼요 이거 안 먹어서 영하 2도에서 3도 떨어진다 그럼 이거 이제 집집마다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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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만두 잡듯이 자 이제 만두 잡듯이 만두 만두 만든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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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붙지마 나 띠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베란다에서 이정도면 이 정도면 완벽해 완벽하다고 그리고 아무리 요것만 쌈 보여요 바닥 뿌리가 일면 땡이야 이거 굴박스나 이런게 있잖니 이거 재활용 이런데 가면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 여기다가 자 이렇게 둬요 좀 큰거 없거든요 박사가 좀 커야겠다 이게 좀 좀 요거 바닥이 얼마나 안된다고요 바닥이 그처럼 요거 요거 이런거 바닥하다가 이게 바닥 좀 얼으니까 바닥 얼기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베란다가 우리집 베란다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베란다가 뭐 진짜 이것도 안돼 그러면 꿀틀이여 자 이거 집에 안쓰는 분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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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시는 분 요거 이거 이거 요거 봐봐 요거다 한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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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봄에 여름에 가을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줬던건 이제 물을 보름에 한 번씩만 줘라 보름에 한번 보름에 한번 물을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줘 이렇게 넣어 이렇게요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닫아서 테이퍼가 있어요 이게 문이요 문 물 줄 때 물 줄 때 물 줄 때 이거 빼놓고 물 줄 때 빼놓고 물 줄 때 빼놓고 물 준 다음에 물 조금씩만 줘 여기 안에다가 종이컵으로 두 컵만 줘 이게 흙이 너무 말라버리면 얘가 말라버리니까 물 두 컵만 이를 주고 봐봐요 요걸 이렇게 넣고 이놈을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지 말고 요렇게 넣지 말고 요걸 이렇게 저 이게 날로이 날로 히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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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시 말하지만 여부 다 가지고 얘가 나무가 화상을 이렇게 얘가 화상을 안 입는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문을 만들어 문을 이렇게 꽉 붙이지 말고 살짝만 그래야 나는 내가 또 필요할 때 이걸 떼어가지고 물 주고 이렇게 닫고 이게 문의 문 문 꽉 붙이지 말라고 돼 하고 닫고 이렇게 으 아 이게 아 요게 이제 요거 요거 다 했으니까 예 같은 걸 하셨어 으 더 이만큼 아니다 아 요건 박진 또 요건 요것도 내가 간 사업이 5천 주고 5,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먼저 봉투 나 이거야 쓰레기 봉투 이거 그 세공기 짱이게 보면 나 쓰레기 봉투 떼되지 자, 잡았다 이렇게 커, 요거 준비라고 하면 요거 요 요 요 크기를 재야지 봐봐 이게 이제 하부, 하부, 키가 큰 것들 있죠 저 이제 나무들 요거 이제 다 써도 되는데 얘가 크게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쳐서 요 화분 크기 하고 한 뺀, 두 뺀 요거서 3배 하나, 둘, 셋 하부, 큰 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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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도 적어요 하부, 요만하니까 하나, 둘, 셋 다 breaks 여기 justion, 잘라%, 잘 야 여기가 표시됐네요 여기가 줄 쭈기 짱이 여기가 재단을 잘 못 있어 이야 밑에 보면 여기 두개 뜨고있다 맞았다 요런 써도 되고 요런 써도 되고 요런 써도 되고 여기가 여기 밑에 내려서 차례상 밀어버리고 요런 놈은 제가 봐요 요런 매움 우리때 요런 꼬치니까 장씨 오리스 요런 저oby din 이렇게 놓은 물을 줘야 되요 이렇게 놓고 겨울에 주면 다 말라주고 얼어죽는 것보다 말라주고 그리고 바닥이 차가우니까 바닥이 차가우니까 항상 이것이 칩을 덮게 놓고 이거 창기가 안 올라오게 이렇게 놓고 받침대 놓고 이렇게 돌아보죠. 찬기가 안 올라오게 또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만큼 말, 이만큼 말, 이만큼 말, 딱 꼬여야 이렇게 딱히 안꼬자 요건 영화 오또까지는 참 얘가 안으로 주고 물은 꼭 줘야 되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꺼내 가지고 물, 물 주는 것까지 꺼내갖고 여기다가 물을 꼭 주의한다고 물을 말리주기지 말고 이렇게 딱 꼬여 놓지 않게 되니까 딱 이렇게 해보고 무고 이걸 잘 이거 이거 얘는 얘는 화재 조심하시고 물 주고 이게 낮에 한 5시나 6시까지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넣고 이렇게 넣지 마시라고 이거 뭐 이게 난로 이게 난로 난로니까 이거 이제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잖아요 7도 위에 거 실내가 이제 만약에 베란다가 7도 떨어진다 그러면 밖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물 끓고 놨는데 물 끓고 놨는데 물 끓고 얼으면 얼어버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싸도 얘는 아열드 식물이라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년에 몇 번 안 돼 굉장히 강추기가 온다고 밖에 온도가 만약에 10도 15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내 온도가 어떤 데는 어떤 베란다는 7도나 5도 떨어진다고 보면 이렇게 물 끓고다 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얼어 그러면 그때는 맹못 추어 그리고 참 실내에 실내에 틀어놓을 데가 없다 그러면 밖에 있잖아요 밖에 그 그 햇빛 잘 들었는데 바람막이 거기다 갖다 놓고 어디갔어 내가 말한거야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놔야죠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갖고 주변에 저 화재 조심하시고 이렇게 놓고 이게 뭐 막 여기에 막 여기다가 막 그 다그나 그런게 없는데 혹시 이게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물 단축해놔버리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날로 이 날로 절대 안하려 죽어 이게 이거 정신만 꽂으면 드신다고 밖에다 놔도 되고 알 들었어요? 그리고 영아 요렇게 해놔도 영아 5도까지 떨어져도 이렇게 하면 안하려 죽어 근데 영아 5도 이상은 얘가 못 버티니까 베란다 에서는 이거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되요 근데 그냥 밖에다 안에다 디리는 거 없다 이거요 디리 놓을 수 없다고 뭐 요렇게 하시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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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하시다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마 아까우선 된다고 요런거 요런거 뭐 그렇게 안 있다니까 이게 이게 정국 담아 대결등 하나 키워 놓은 거랑 똑같아 이게 꿀테빈가 한번 해보시오 난 항상 요렇게 해서 다 실험에 했으니까 여고요 이거 잘하시라고 이제 강토빈이 물러갑니다 얼마나 이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요거는 실내마다 집집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공기구멍 내놨으니까 너무 추면 요렇게 끝에 막으시고 온도를 조정하시라고 집집마다 온도가 다 틀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냥 베란다에다 놓고 난로 뗄 수도 없고 이래도 못하고 저런거 많잖아요 이렇게 아열드식물 아열드식물 요렇게 하시면 돼 자 요거 봐봐요 요거 톡톡이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말고 이게 뭐 이게 뭐지 2봉투 이름 뭐라구요 그냥 쓰레기봉투 써있네 요거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하시라고 요건데 요것도 내가 지금 요것도 요걸로 두개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하면 영하 5도까지는 깎아줍니다 5도 이상 넘어가면 안됩니다 5도 넘어가면 얘가 있어야 돼 얘 얘를 해놔야 돼 헤헤헤 괜찮으면 안돼 헤헤헤 괜찮으면 이게 안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오 자 자 진짜 자 요렇게 자 나요 지금 우리 동창이 뭐야 정장바가지 지금 요거 바닥 기스날까봐 지금 이렇게 정장바가지 깔아 놓고 오는거 지금 자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 없이는 안됩니다 이거 아무리 보은 차례도 어두운 데 갖다 놓으시면 다 망가져요 햇빛이 이렇게 햇빛이 잘 잘 들은 창가 있죠 베란다 거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자 이제 장돌병이 물러갑니다 자 옆에 사람 알려드리고 좀 이렇게 해갖고 나무들 저 힘들게 길른거 망가뜨리지 마시고 요렇게 하세요 잉 자 장돌병이 물러갑니다 가 잉